4년 전 1년 전 3년 전 케이스가 중요해? 3년 전 유행을 앞서바라는 남자 뭐라고? 귀연대 귀연대 오늘 어제 열떡떡볶이 가서 떡볶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삼겹살돈밥 먹으면 돼 안 먹을 생각 없는데 나 갈렸네. 나 성놈이 막았어. 나도. 나도 갈려. 너 안 갈렸네. 플랜티넘. 아니 나는 꼭 쓰려. 나 머리 아무것도 안 한 거야, 지금. 고데기 같은 걸 하는 거구나. 아니, 맨날 안 하던 거였는데. 그게 그거네. 바지에 뭐가 잔뜩 묻었는데? 근데 이거 안 입을 거면 괜찮아. 오늘 나까지 이거 입었으면 다 이거 입는 거였는데. 혜연이 안 입을 걸? 혜연이 이거 입어요. 안 입은다고 하는 거 같던데? 어, 그래요? 응. 니네 이거고. 이거 거짓말 맞춘데, 이거? 내가 입지 말라고 그랬어. 왜? 지금 입은 게 더 예뻐요. 아아. 그게 형 스타일이잖아, 그냥. 아니야. 맞잖아. 언니 꺼야, 아주. 저 티셔츠는 얼마야? 난 내 옷 사는데 얼마인지 잘 몰라. 아, 또 4등이 있어. 어, 드라이크가 많이 나잖아. 휴대폰 꺼. 그게 돼? 알겠습니다. 안돼! 아, 안 꺼졌어. 형 이거 가질래요? 색상깔 보무색. 우리 집에도 있어. 왜 이렇게 있어? 집에 가서 머리 묶어요. 나 그걸로 안 묶어. 그걸로 묶으면 머리 많이 빠져. 그래? 좀 더 굵은 거. 스피크톤 이걸로 바꿀 사람 있어? 버피채로? 나 이거 샀까? 머릿속? 어. 너? 나 있는데. 나 이니어통에. 나 이니어통 뭐 씻는 거 있는데? 그럼 그거다, 제가. 이니어통. 장난 아니?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? 도대체 안 나오기로 했는데 거기에. 왜? 너무 시끄럽게 나와? 어, 너무 시끄럽고 뚱뚱하고. 웃음소리가 너무 경범소리라고. 뚱뚱하다니. 귀여운 거지. 아니, 나 오늘. 아니, 척하면 죽겠어. 얘가 드디어 다른 걸 신고하네, 그랬어? 감정이 폭받쳐 올라서. 응. 이걸로 생각 없이 부르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랬어. 생각하기 전에 라이트인데 너무 마장창 거리는 거야. 그래서 왜 저러 갔지? 분명 6번 줄을 치고 있어야 하는데. 5번 줄에서 눌러났어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바이바이.